이상하게 저런 애들은 어 카메라가 있네요 1차선으로는 절대로 안가 2차선 3차선에서 추월을 하죠 운전을 어떻게 배운거지 도대체 차선 1차선 추월사선인데 얘는 어디에요 도대체 어 저거 어디에 지? 러시아인가? 삼촌이 등록했네 삼촌하고 같이 갔습니까? 벌써 갔어? 뭐할래 750km 남았는데 명의는 또 그렇게 했어요? 스톰클락 두목까지 갔어 공동명의라고? 누구로 되어있니 너? 누구누구로 되어있는거야? 알두윈? 벌써 알두윈이야? 아 아버지하고 아직 곰탱이가 독립을 안했구나 그런거 이제 혼자명의 해야지 독립을 하는건데 알두윈이 거의 마지막이잖아 주퀘스트 메인퀘스트의 끝이 알두윈 아닌가? 거의 끝? 그거 말고 더 있는건 더 있는데 아 알두윈이 마지막인가? 알두윈 가면 배워 오오오오오 아 군수품 신체 그러게 그 스크롤 진행이 빠르다 되게 열심히 하네 나도 그렇게 빨리 안한거 같은데 내가 시작할때쯤이면 거의 다 끝났겠는데? 리즈오면은 메인퀘스트 엔딩 보냈네요 얜 누군데 목소리가 이래 뭐하는 애냐 또 완전히 컴퓨터 목소리야 완전히 튜닝 안할까? 어디까지 튜닝하는데니? 꼼탱이 어디까지가 튜닝이 아니고 일단 사이드 스텝까지는 그냥 하는사람이 있어 한 두개니 튜닝할게 사실 올드라이브? 쟤는 또 뭐할말 있어가지고 어 맞다 나 기름 모자르지요? 쪼금 모자라 기름이 아까 좀 더 넣었어요 근데 기름값 비싸가지고 만당을 안채웠지 기름이 50리터가 모자라요 지금 헝가리가 기름값이 싸니까 다가서 넣지 뭐 200 200 딱 그럼 저기만 했나보구나 날씨가 어째 꾸리꾸리 하죠 속도 142 어우 그러냐? 범통이 차 좀 만질 줄 아나보다 손잡이에 엘이 들어갔어 손잡이에 엘이 들어갔어 나는 튜닝은 참 에이 아 형들이 아 형들이 차가 아주 빤짝빤짝 하겠구만 그냥 나중에 해보면 점점 이번에도 한 돈 좀 쓸 거 아니야 튜닝에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튜닝을 안 할 수는 없었걸 튜닝을 또 브레이크 밟기 겁나 죽겠어 오우 음? 차 산지 얼마나 내산을 팔아? 그러게 바이크는 안 팔지 바이크는 왜 갖고 있대니? 아휴 이제는 바이크 졸업할 때 안 됐나? 워낙 그런 걸 좋아하나? 다 있네 오우 안개도 꼈어요 여기 잠깐 들릴까? 그냥? 그게 돈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돈을 버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가자 그냥 비 와서 자려고 했는데 자는 게 의미가 없지 월 뒤에서는 자고 일어나도 비가 와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긴 어디? 체크인가? 체크인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 뭐 할 거야? 나는 그... 오블리비언에서도 뱀파이어 안했는데 카메라 있네요? 걸려버렸네 그건 상관없을걸? 원래 그 호감도가 떨어지는게 맞는데 뱀파이어로 가면은 글쎄 이번엔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저도 뱀파이어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오블리비언 제대로 막 병 걸리면 어떻게든 막 치료하고 그랬었어 헤르페디안가 뭔가 가끔 걸려갖고 그 병에 가드르에 살짝 부딪쳤다 그냥 저도 인간으로 할 생각이야 이번에는 나중에 2회차 할 때나 이제 뱀파이어로 가봐야지 지금 목표는 이제 뱀파이어 두목을 잡는게 목표지 언제옴? 460kg 아까가 700kg이었잖아 나 그거로가 옵션있으면 좋겠어 늑인 고르는거 늑인이 되게 비효율적이라 그게 아니 왜 미리가서 기다려 나랑 같이 배송을 하던가 혼자 뭐하는겁니까 내가 아까 700kg라고 했는데 지금 400kg야 300kg 왔어요 늑인은 그냥 재미야 재미야 그냥 그 퀘스트 할 때 그거 빼곤 안써 이게 늑인은 가면 잠을 자도 그게 보너스가 없죠 치료하는게 있다고? 그거 안되는거 같던데 근데 늑인치료 이게 요번에 생겼었나 모르겠네 이번에 DLC로 있었으면 나 치료했지 아무 쓸모가 없거든 사실 그냥 칼같고 싸우는게 낫지 그냥 칼같고 싸우는게 낫지 변신 내서 싸워봐야 너 그런 영화 재밌게 보냐 데스네이션이 파이널이 재밌었으면 공포영화가 아니야 데스네이션은 일생생 일생생활이 가능한거를 그렇게 해서 만든거지 비도 안오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? 난 비와갖고 지금 난린데 이게 날씨가 빨리 연동이 되야돼 아 웃었다고? 웃긴것도 있긴해 응 넌 너 누가 하고 본거야 그쵸 너 공포영화 잘 보잖아 너 그거 웃읍지 에스네이션 헬스 동아리 아주이 아이고 밥 넥스트 주위에서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아 한번 해봐 정주행 볼만은 해 내용이 좀 이어지기도 하지 그게 정주행해도 아니야 만땅 안낼거에요 여기 있네요 딱 갈만큼만 넣자 헝가리 수도까지 시 아까 좀만 더 넣은 문제 썼는데 기름값 비싸갖고 안나거든 인타임? 인타임이 뭐야? 뭔 내용이야 영화니? 아 나 요즘 요즘에 하도 신경 안쓰다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책이고 영화 보기 여유가 없어요 요즘은 아 그게 인타임이었니? 그건 봤다 소재가 참 신하였지 아까보단 싸다 100리터만 넣죠 아 그러니깐 그래 마지막 퀘스트 그게 안됐다고 내 기억에는 아이 됐나 안됐나 모르겠다 잊어버렸어 완전히 아 모르겠네 나야 알겠네 아니 다 좋은데 잠을 안 잔 느낌 그게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잔 느낌에 뭐 사실 그 보너스를 받나 안 받나 똑같지만 잠자는 거 계속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아 하이빙 켜야겠다 아 어서와라 그게 늦게 왔니 아 특집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말 특집해서 뭐가 우주의 목장이야 앞으로 할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하면 이제 평일에도 유로트럭 못해요 진짜 진짜 특집때만 할 수도 있어 주말 특집도 없고 유로트럭은 투표고 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현실 모드라는 게 있어 그 모드 깔면은 이제 그 복잡해지지 아 네 그거는 참은 못 깔겠더만 그 모드는 먹고 자고 하는 게임이 되게 피곤해질 수도가 있지 근데 그건 못하겠더라고 무슨 책을 사게 배달이 헌착방? 헌착방 가본 지도 오래 됐다 따라간다고 했다고? 하핳 아니 나름 나 천천히 왔는데 군수품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배달이 어선 많이 들어봤다 1호선 아 인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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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멀티 어떻게..가 나왔네? 일단 ETS2 MP 사이트를 찾은 다음에 스팀에 인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멀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죠? 너 누구야? 너도 너 개냐? 한참 내 방송 가서 같이 놀았던? 음..하여튼 그거 쓰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. 너도 꽤 열심히 다야. 너 개야? 너도 꽤 열심히 놀자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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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